우리 애기! 우리 애기 말해요! 빼롱! 또 말해요! 어구 잘해요! 어구 잘해요! 응 그랬죠! 어구 잘했어요! 어구 그랬어! 우리 애기 말 빨리 하겠지? 응 응 저도 인정하지? 그렇지? 잘했어요! 누가? 누가 하겠어요? 우리한테... 누가 하겠어요? 응 응 응 응 응 응 이랬구나 어응 그랬어 잘했어요 잘했지? 어 누가 일러져? 일르는 거야? 어 일르는 것 같아 할머니한테 일르는 거야 응 누가 갔어 우리 은우한테 누가 엄마가 엄마가 그랬구나 아니 아빠가 그랬지? 엄마가 그랬지? 아빠가 아빠가 나 운다고 방을 가뒀지? 응 진짜로? 넷지 너무 서러웠지? 아기는 아기니까 원래 우는 거예요 할머니 다 읽어봐 응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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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지 아빠 그치 그랬구나 그랬구나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이쁜놈 아이고 이쁜놈 아이고 이쁜놈 아이고 이쁜놈 감사합니다.